오늘 반갑습니다! 빈딩이네 가족! 화! 2! 테이! 오케이!!! 너는 여보? 이유가 뭐냐고? 입자! 이따가 이거 봐봐요 지금 찍어주세요 미꾸라지 댄댕이가 처음 태어나서 물고기라고 해야되냐? 하여튼 이런건 처음 봐 아란 이리와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란 이거 봐 이거 아란 이거 봐 이리와란 이거 이리와란 뭐 이거 얘네 좀 겁이 많아 앉아 기다려 하나 이리와란 그냥 기다려 오 마이 갓 과연 댄댕이의 반응이 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댄댕이야 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? 입으로 먹었었어 댄댕이 그거 뭐야? 댄댕이 그거 뭐야? 아 이거 꺼내먹기만 해 뭐야? 댄댕이 리코라지 사장 잘하는데? 어떻게 잘 물어 댄댕이야 먹진 않고 아니 저거 먹어 댄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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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한 마리씩도 다 끓여놓는 거야?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우 징그러워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미치겠다 겁이 없어 바로 물어 버려 미꾸라지야 미꾸라지 다 꺼내놓기만 해 다 꺼내놓기 아빠 뭐 하는 거야? 화면 진짜 잘해 아하핳하하하 후우 햇빛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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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핳 야 윙할로 때리면 어떡했어 ㅋㅋ 하핳 으핳 으핳 어..잘한다.. 아니.. 된팅이야 맛은 없어? 맛있어? 맛있어 먹었나보더라 응? 건강한 집 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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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여기 한 마디 아빠는 넣고 너는 너는 꺼내고 먹었네 하나? 하나 먹었는데? 아니요 먹었어 먹어 그냥 더 먹었네 또 그댈거야? 나는 집어넣고 쟤도 꺼내고 또 그댈어? 잘 그댈어? 또 그댈어? 나는 집어넣고 쟤도 꺼내고 또 그댈어? 또 그댈어? 잘 그댈어? 잘 그댈어? 또 그댈어? 먹네 깨무었어 살짝 떨어졌어 먹네 어떡해 생을 비려 생을 비린가봐 생을 비린가봐 아빠랑 저기 바닷가 가서 고기나 잡아와 젠 뭐야 먹었어? 젠 먹었어? 먹었네 하나 먹었어 젠 띵이가 먹었어? 젠 띵이는 겁이 없네 애들이 그냥 다 못참해 죽이는구나 차이 사제 잡았어 거짓말 주제 먹었어 먹었어 대게살이나 먹자 저거 먹자 대박 그냥 먹는 거야? 거기 그 자리에서? 맛있어? 대안 미치겠단 짐 쟤 밭을 앓았어? 이제 잠 잘해서 그냥 먹어 이제 어떡해 여러분 우리 댄댕이 그냥 먹어 이제 대놓고 대놓고 먹고 이제 어떡해 자 우리 대니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잡고 사냥할 줄 아는 우리 대니 뭐하는지 미꾸라지 먹을 줄 아는 미끄러졌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진짜 먹어 이제 재미있는 선has 미꾸라지 미꾸라지hst Kleine anders 미꾸라지 evento 우리 댄댕이 미꾸라지 잘 먹어요 미꾸라지ATHER 미 создan 감사합니다.